랄라리랄랄라 고향버스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안 다수 김정현입니다. 세상에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시기한데요. 아주아주 싸게 설마지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바닥이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빨딱빨딱 뛰는 회, 생선은 물론이고요. 전국의 유명한 농특산물도 한자리에 모여서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설마지 제수용품 이곳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한번 구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7일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최고! 안녕하세요.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2017년 설을 맞이해서 이곳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과 저희 협회가 함께 설마지 고객을 위한 설마지 한마당 대장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각 시군에서 오는 농특수산물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요. 20% 할인해서 많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객을 위해서 수산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과일을 모두 사시면 택배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이 구경들 하시고 많이 구입들 하시고요. 특히나 이곳에 오시면 총송사과, 함양사과, 함양꽃감, 각종 양구의 시래기까지 모든 농수산물이 한자에 다 모여있는데요. 오늘 18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27일까지 바로 이 정말 한마당 대장치 우리 농수산물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객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 21, 22일 날은 3일간에 걸쳐서 다채로운 공연이 또 펼쳐집니다. 국민 안내한 가수 김정현, 한석주, 스타강사 한석주와 또 이진관 선생님들 비롯해서 모든 가수들이 7, 8분이 오셔가지고 축하공연 뿐만이 아니라 노래자랑도 펼쳐집니다. 또한 26일에는 말이죠. 이곳에 오신 고객들을 위해서 경품을 추첨을 하는데 500만원이 걸려있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상당의 경품을 고객들에게 모두 나눠드린다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오선도선 오셔가지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곳이 어디냐고요?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오셔가지고 장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올 2017년 설을 맞이하시는 것도 굉장히 알뜰살뜰한 살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청정지역 양부에서 온 펀치볼 시래기입니다. 화끈하게 풀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임실 가정허키입니다. 노량진 서울맞이 수산물장 장터에 오신 분들 하나에서 제가 특별히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봉평 메밀 100% 하고요. 강원도 감자가루 갖고 왔습니다. 자 노량진 수산시장 설마지 장터에서요. 메밀 이렇게 물게 풀어가지고 감자하고 섞어서 하시면 훨씬 맛있어요. 자 얼른 얼른 나오세요. 자 메밀입니다. 메밀. 노량진 수산시장 설마지 장터에 오시면 우리 펜백나무 제품을 화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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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복 120도 부처 0 fark 4 ướtte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싱싱한 수산물을 비롯한 전국의 우수 농수산물이 함께하는 자리로서 고객 여러분께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